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깨스토입니다 오늘은 포아노 2대2대2 토너먼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원님 돌려주세요 사다리 네 오늘 함께하시는 팀은 우왁구천향 한팀 그리고 개복어개구멍 한팀 그리고 함군두칠 한팀 그리고 올리무결 이렇게 해서 총 4개 팀이구요 자 지금 사다리 바로 돌리겠습니다 따라따라따 따라따다라따 따라따 따라따다라따 아 왁천 왁천 왁천2 개게 개게 1 우선 왁천이랑 개게는 아니에요 왁천이랑 개게는 아닙니다 아직 1,2에요 아니아니야 다행이다 같은 숫자끼리 붙는거에요 아아아아 개복어 개구멍 함군두칠 그리고 왁구 천양 돌리무결 자 아아아아아아 자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탈이야 어 룰 룰 예예 그 그 룰 설명 한번 드릴게요 룰 네 네 그 맵은 총 5개까지 돌리실 수 있구요 그 중에 3개 맵 우선승 하신분이 팀이 이기는거구요 그 맵 하나당 들어가면은 아마 또 5판 3선승제로 돼있을거에요 자동으로 그 예 커스텀 매치 파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커스텀 매치 들어오신 분 저희쪽은 우리가 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누구야 함군두칠 어 함군두칠은 저희가 초대주겠습니다 우선 각자 열린 슬롯에서 다른 팀원들 전부 초대주세요 네 명 오케이 제가 초대를 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천양님 초대하세요? 두 두칠이 아이디 뭐야 돌리무 하세요 저 함군형님 초대받고 할게요 아 그게 안돼 내가 친추가 다 돼있으니까 내가 친추할게 아 그게 안돼요 여기다 아이디 써주세요 자기 아이디 그냥 보고형을 초대하고 보고형을 방지한 위임 위임이 안돼 자 이거 이거 아 코드칠이야? 오케이 아 아이디 대칠 잠깐만요 빨리 들어오세요 친구 받아 쉬프트 F2 눌러 쉬프트 F2 왜 이렇게 시비거운 애들이 많아요 요즘 왼박치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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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돈좀본다고 맵을 어떻게 랜덤으로 해 형? 맵 랜덤으로 돌리는 방법은 맵 랜덤으로 돌리는건 이따가 알려드릴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우선 사람들부터 받고 다 받았습니까? 네 초대해서 들어갈게요 우리 한명 안들어왔네 어 됐어 됐어 들어왔어 자 보시면은 왼쪽에 게임 모드 들어가주세요 거기서 난투 2대2 골라주시고 커스텀 매치 커스텀 매치 방장이 누구에요 그쪽 저요 왜 둘리가 했냐 태기가 똑똑한 태기 무시하세요? 아냐아냐 그 게임 모드 들어가서 난투 2대2 누르시구요 무시하시냐구죠? 난투 2대2 난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 전장선택 들어가서 왼쪽 컨트롤 눌러보세요 한번만 그럼 자동으로 자동으로 무작위로 아무거나 골라야죠 esc 누르고 나오세요 네 오케이 규칙 들어가서 보면은 쭉 내려서 장비 능력치 체크되어 있을겁니다 그거 끄세요 풀어놨어요 이미 어 아니 그니까 설명을 하 이런 설명하면 들으라고 설명하면 어 고것만 있으면 되구요 네네네 고것만 하면 되구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많이 공격당하면은 폭수라 그래서 게이지 차면은 갑자기 분노 터지는거 알죠 그거는 안 없앴습니다 역전을 위해서 어 어 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로 시작합니까 부활도 있는거죠 아 부활도 있습니다 다 됩니다 그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 혹시 3,4위전도 하나요 3,4위전 3,4위전 아 3,4위전도 어 합시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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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3,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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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3,4위 페페팀 끝날테니까 3,4위전은 남은 사람들끼리 네네 페페팀끼리 하시면 돼요 네 가서 알아서들 합의하세요 예예 그 어떻게 만약에 한 명이 죽으면은 한 명 기다릴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싸울거에요 아니면 다구리 칠거에요 어떻게 할거에요 이거는 전략을 자기 어 알아서 그 무슨 망언이세요 둘리님 그거 다 뭐 알아야 할건지 포화나 할건지 알아서 정하세요 피해서 물어봤어요 아 그 여러분들 딱 보면 다 노아노지 뭔 포아노입니까 하하하하 무슨 막 배틀크루저 한 부대 뽑을때까지 처들어가기 없기 약간 이런거 보아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역식이 없기 자 그러면은 디스코드 나누고 바로 동시진행합니다 이거 네에 자 권승하시고 다들 보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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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rkle 해omics 핵 보여요 노아노지 당연히 보아노 하지말자 완전 노아노지 완전 노아노 hoe 바로 시작 ㅋㅋ 바로 시작해 빨리 정심 모자리게 방까지 도손 풀고 있었어 왼쪽 우리 왼쪽 가자 자 구멍아 우리 대진표 너무 좋다 기세 올려가지고 4기 탱천한 상태 4기 탱천해가지고 올라가버리자고 두 칠이가 워든이라네 워든 많이 상대해봤지 오케이 팀 저희 보고형이랑 저랑이고요 오우 뭐야 선거서 게임 좀 해놔 보랩 보랩이래 우리 3 보랩이면 6이랑 3 더하면 뭐야 우리 날린다 갑시다 아닐요 화이팅 형 피스키퍼네 함군이 피스키퍼네 침 놓아놔 그냥 가자 가자 오케이 두 칠이 두 칠이 글로 간다 두 칠이 글로 간다 두 칠이 글로 간다 두 칠이 글로 간다 두 칠이 일로 온다고? 괜찮아 와도 돼 안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어딜가 아 아 아 왜이러져 도망쳐 저 어디가 두 칠이 어 함군이 간 보는 거 장난 아닌데 함군이 간 장난 아니야 갓맨이야 갓맨 보냈다 어 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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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났어 거기도? 응 끝났어 벌써 끝났어? 형 너무 쉬워 어떡해 어 놓치기 한대도 나 못 때렸어 미안한데 오 오 오 두 칠이 잘하는데? 두 칠이 잘해 어 아 죽었다 나 와 두 칠이 저것만 연습해 왔네 이지선다 야 완전 피 1이거든 두 칠이 두 칠이 먼저 잡는게 나을거야 뒤에 온다 막을 준비해 앞에 온다 앞에 막을 준비 응 그냥 방어만 하면 너한테 복수 찰거야 아마 둘 다 피가 없어가지고 방어만 해 방어만 치지 말고 방어만 방어만 구멍아 방어만 방어 방어 안 돼 안 돼 까비까비 나 형 나 방어로 못하는 경기야 나 1대1 하셔서 방어 안해 피하면 피했지 아 이게 이것들이 좀 줄어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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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시간 많아? 응 어 이제 뭐 한판 했어 이거 최소 18판인데 형 지금 저도 둘 다 엉 엉 엉 야 그쪽으로 뛴다 그 뛴다 뛴다 그쪽도 뛰는데 응 뭐야 봤구나 지금 개판으로 만들려는 것 같아 아 지금 너랑 너랑 차라리 너랑 상대하는게 낫겠다 생각했나보다 어 뒤에서 난린데 나야 나야 여기 걸려 쓰러지 이상한거 쓰다가 게키야 간다 간다 간다간다 간다간다 오케이 야아아아 이겼다아 아 좋아 침착하게 하자 약간 그렇게 잡았네 방향에 뭐든 나 상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봐 형 노아나만 할까? 갈까? 음 노아나만 와봐 근데 괜찮겠어? 괜찮지? 저축이 뭐든 2대1 했는데 내가 못보게 뒤로 돌아있을게 와봐 지금이야 구멍아 지금이야 뛰어 간다 오자마자 갈겨 그냥 머리통 오케이 쫓아와서 떼고 있어 아씨 안되는데 그러면 괜찮아 내가 갔쥬 나도 있어요 안아 그랬다 꺼냈어 안아 너무 안아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도 노아나만 할거야 노아나만 할거야 그쪽이 먼저 했으니깐 노! 아나! 노! 노! 아나! raft 후하아 uhhh 이준삼 이준삼 아으아 이준 Artem 형 김호찌 힝 전투 준비 맵 랜덤으로 해도 되는거지? 아 되네? 아..그런가? 아..잠깐만 맵 돌리겠음 나가야돼 그러면? 그룹으로 나가죠 형이 좀 걸리네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줘 렉 걸렸다고 전체 세팅 어떻게 서? 티눌르고서 탭눌러 저기랑 대화하면서 하면은 바보예요? 그러면은 규칙 간다 뭐 이러면서 말하고 무슨 무협지냐 그러면 기술 이름 외치고 싸우는거지 전략적으로 해야돼 가끔씩 이런게 또 필요하니까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초대쓰? 아직 렉 걸렸어 나가는중이야 3대1이 아니고 여러분 1대0이에요 한판을 우리가 이겼으니까 맵을 3개 이겨야되요 맵을 아 이거 더럽게 안나가지네 그냥 혼자 나갈걸 잠깐만 이거 껐다 켜야되겠다 금방 들어올게 이래 걸리면은 이런때가 있더라고 저쪽 어떻게 되고 있으려나 내가 잠깐 그러면 살짝 눈팅하고 올게 어떻게 되겠나 저쪽 오늘 우리 양이라는데 우리 양? 오늘 잘해? 오늘 잘한다 천양이가 잘한다는데 오늘 아 그러면 안되는데 저쪽도 한번 끝났네 벌써 지금 하고 있는건지 끝난건지 모르겠는데 대기화면인데 저쪽도 누가 알겠어 아 근데 2대1이래 형님 그 초대가 안오고 채팅만 와요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지금 이게 렉걸려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있어 음 잘하시네요 으음 두칠이 짧게 했는데도 엄청 잘한다 워든 때문에 일부러 바꾸는거야 자꾸? 워든 죽이고싶다 건생하세요 오케이팅 지금 돌결이 1승 가져갔대 돌결 1승? 응 잠시만 누가 뭐 드시는데 한군님 한군형 여기서 밥먹고 있는데 그 초대 아 알았어 알았어 응 또 지력이 올라오게 하지 와있게 하지 응 개귀여워 응 김치 씹는 소리 들렸어 초대 지금 그룹 초대 보내고 있어 응 알겠습니다 응응응 가끔 이렇게 튕겨 이게 흠 흠 흠 흠 흠 흠 우리양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천양이가 잘하는데 돌결이 이겼다 막구청은 어제 하는가보니까 좀 살았더라고 잘하더라고 음 지금 둘리한테 당하고 있나봐 인쇄카 모으고 있잖아 워든 쓰는거 돌면서 막 쓰는거 크흠 그거에 지금 흠 찢어지고 있다는데 흠 흠 흠 우리도 데뷔를 해야돼 하아 일단은 여기도 이기고 생각하자 크흠 옥 갈겨 잉 opposite 장루 역 코יע 으으으으으으으으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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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이 어느정도 한지 모르지만 그냥 계속 몰아붙여 보자 걸리면 노부시는 가까이 붙어서 스터맥이면은 아무것도 못해 어 근데 내가 노부시야 바꾸는거 같은데? 도망친다 도망친다 얘도 튄다 도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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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노안 한번 할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노안 너 나이스 도망쳤어 오케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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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았어 형 이런 플레이가 난 죽여하다는 생각해 아 제일 좋지 이런게 네 오늘 도망치길래 바로 왔어 그냥 노안 너 개개가 돼 어 아 상대가 저들이 이런데 누다랑 싸워야지 아헤잉 으음 죽였어 두친 오케이 어 간다 노와노와러 오케이 갑자기 가서 매너 지키는 척 할게 매너 지키 매너 지키는 척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같이 하다가 그대로 썰어버리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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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편안히 캐리하는데 저쪽은 어떻게 된거지? 슈고키가 말도 안되는 기술들이 막 있잖아 한 두개정도 그냥 막 밀고 다니는 것도 있고 아맞아맞아 그래서 아마 그런것 때문에 그런가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긴 지금 홍군이랑 나랑 둘이서 이상한거 하는 중이야 주시고 있어? 어 야 그래도 낙사는 안시키게 한구나 맘이 바뀌었다 낙사 시켜야되겠다 퐁 hus 흐이스뫓 하이 어 나 죽였어 나 지금 나도 조금... 형... 형 나 큰일나겠다 나 지겠다 지겠다 기다려 기다려 한군 잡았어 빨리 갈게 좀만 좀만 붙여 좀만 붙여 그렇지! 죽여! 그렇지! 위험했다 이번에 하... 좋았어 어... 무결이 갑자기 황구나 치는데 큰일났다 이러면 다음에 좀 조심해야겠다 두칠이 두칠이? 아 두칠이 안 돼 아 그래 칠이 잠깐만 세수하고 와야 될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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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메뉴 그룹으로 나가 그룹으로 아 나 그룹으로 나가기만 하면 걸리네 자 말하고 올게 나 그룹으로 나가기만 하면 계속 그 뭐야 저거돼서 프리징 걸려서 다시 껐다가 켤게 금방 네 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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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마지막이 좀 위험했다 음... 잘하는데 우리 팀? 이렇게 한쪽이 빨리 밀고서 우리만큼 이렇게 팀 연습은 한쪽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둘이서 많이 의다맞으면서 많이 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여차하면 그거 하면서 이렇게 연습한 쪽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일 맞아 응 맞아 은채님이 알려준 대씨 이게 방패밀기가 짱이네 넉백하면 바로 두 대 강공 들어가 강공 두 대나 들어가? 형 강공 내 강공 이렇게 들어 아아 그렇지 그렇지 피가 반이 없어지지 합정 강공 2타 응 맞아맞아 잘해 응 아아 이따가 웟.. 쟤 누구야 스읍 하하 둘리의 워드는 어떻게 조져야 될까가 지금 고민이네 형 걱정마. 둘리 워드는 1대1로 조직생각 하지마. 옆에 한 명 달릴게. 둘리가 일단 한두 번 섞어봐 칼 섞어보고 안되나 싶으면 가보자 우리. 그리고 내가 낙사트리로 최대한 해볼게. 초대하고 있어? 기다려? 한 군이가 왜 안보이지? 아 여깄다. 좋아요. 이번에 이미 끝나지? 응. 어쩔까? 아우 저쪽이 천양이가 미쳤나봐. 천양구 천양든든 킹갓양. 아우 나 이런 반응 처음이야. 고정방송에서. 잠깐 켜봤는데. 그래? 어. 지금 왁천 듀오가 앞지르고 있는 분위기라는데? 그니까 이상. 막 외국인들도 채찍지네. 에잇 나이스맨 하면서. 아 이렇. 예완계네. 보고 이럴 수가 있어. 돌리가 안올라올 수 있어. 슈고키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슈고키. 형 슈고키는. 응. 했던 대로 아까. 형이 맡할래? 내가 맡을까? 슈고키는 네가 맡아야 돼. 형은 안 돼. 어 슈고키. 어? 쌍든? 최대한 만행에 오면 내가 맡을게. 야 뭐야 이거. 아 쌍허든이다. 아아. 괜찮아 괜찮아. 쌍든? 에이아이. 라운드 원. 이거. 나는 슈고키 많이 해봤어. 응. 다리 조심해야 되겠다. 어 뛴다. 뛴다. 나한테? 아니아니. 내가 일로 뛸게. 어 형이 왔어? 한명으로. 바꾸나봐. 그냥 밀어버리는게 낫겠대. 어 어디갔어. 여기 둘 다 기력없다. 그렇지. 어 왔어. 그렇지. 왔어. 오우. 간다. 인다. 아 실패. 니 봐줘. 아. 다섯. 어. 넵. 예쓰. 이렇게 하면 돼. 음. 좋아 좋아. 우리가 약간. 형제라 가지고 약간. 음. 개씨. 개씨감은 형제라. 잘 맞아야지. 이 프로톱처럼. 끼워져 있어. 바로 진다. 어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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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난리야 얘네도 나 먼저 보낼라 그런다 어어어! 구멍아! 안돼 안돼 구멍아 복수를 노려 복수 야 그거 안돼 그거에 다 가면 안돼 아니야 형 나 멘탈 나갔어? 뭔가 해보려다가 지금 많이 꼬였어 오케오케 꼬마가 형 간다 꼬마가 왔어 왔어 자랐어 아! 까비! 아 나 바로 차면 끝나는건데 어! 나 끝났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알았어 저기서 싸우는 거 별로 같아 음 음 G G 한번 눌러줘 팀에 대해 슬리퍼 하나 해주자 한번 된다 온다 한 번 순간점 달려보면서 우측 빼기 그거 조심해 응 안 나올건가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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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전진 어때 그거? 좀 거리 좁힌 다음에 후진전진 아닌거? 어떤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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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명히 입새 카보 하면서 뛸거라고 100% 이럴줄 알았어 너 떨어졌지 어 나 떨어졌어 못할려 하아 형 1분 3초 남았어 어떻게 할거야 갈거야 갈거야 가다가 입새 카보 쓰면 뒤로 뒤로 빼야지 점점 나온대 점점 나온다 아 또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니까 아 애매한데 그래 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어어 오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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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 돼! 뭐야 야 야 이건 낙사만 오리네 지금 이제 야 스읍 너무 낙사인데 어 어어 오우 쉣더 뻑 너 오른쪽 나 왼쪽 너 왼쪽 나 오른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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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두칠이 맡을게 오케이 보냈어 이야 이야 야 튄다 튄다 야잇잠깐만 아잇잠깐만 끝을 잡았어 아 좋아 아 기사가 등을 보여 기사가 등을 보이다니 도지르겠지? 오우 그 뛴다 뛴다 그 위로 뛴다 왔다 오우씨 두칠이 막 미쳤네 보냈어 보냈어 어떻게 해 포하노에 노하노에 어디갔어 이 둘 알 wraps ㅎㅎ deps 됐 kit 우리 우리 그럼 맵 3개 다 이긴거지 그치 야 너무 빨리 끝났네 30분 안 끝났네 여보세요 아니 노안어전이었다 노안어전 서로 떨어뜨리려고 눈치보고 어 쟤네 제네럴로가 있는데 뭐지 재미있었는데 나름 둘 만 그냥 두 방이 아 둘 만 두 방이 남았구나 광탈당했어 고생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약간 광탈맨이네 아 진짜 두명이 형 그거 못 막아서 어 이거 이기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다굴들어와가지고 어 전략이야 아 팀워크 쪽에서 너무 밀린 것 같다 아니 연습량의 차이야 우리 하루 밖에 안했잖아 둘이서 딱 붙어가지고 싸우는 걸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1대1만 한 것 같아요 맞다 이걸 좀 했었어야 했어 근데 이제 지켜봅시다 우리 저쪽에 누가 올라오고 누가 떨어지는지 3사이전 하실겁니까 두 분 잘하더라 안할거야 다시 될 것 같은데 이따가 한 팀 다른 팀하고 형님 안하실거야 나 하고싶은데 한번 하시죠 형님 이분은 아직도 연습이야 오우마아 둘이 내 왁구정 1대1 한다 지금 둘 다 죽었나 본데 근데 돌이 형이 너무 잘해서 아 망했네 아 망했네 난리나지 아 틀렸어 많이 하면 이길수 밖에 없어요 모든 게임이 저쪽의 천양이하고 와쿠팀의 단점은 멘탈이 약하다는 겁니다 천양이가 도발치면 빡 집중하는데 그럼 잘하는데 안일하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기 시작하면 못하더라고 와 저거 계속하네 천양이가 낙사시켰는데 와 저거 계속하네 낙사 노리는 것 같은데 쟤네는 지금 몇대 몇이야 모르겠어요 저기서 싸우면 슈고키가 슈퍼함을 믿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슈고키가 밀고 들어가고 뒤에서 바로 따라 들어가서 바이키리가 조지고 뒤로 갔던 슈고키가 뒤돌아서 쿵짝하면 그냥 바로 갈 것 같은데 2 레이 연습을 잘 안했나봐 막기를 너무 잘해서 둘리가 막기를 잘해? 패링 잘해? 그냥 다 막던데 어어 떨어졌어 이거 같이 들어갔었어야 돼서 왜 따로 들어갔어 아 반격했는데 밀지 아니 이거 왜 잘 나오지? 방송? 오 오 천양이 잘하 괜찮다 괜찮은데 하는게 음 천양이 잘하네 裡面 오 그냥 밀지 cause zung lier가 다 날라소 리액션이 다 달라 나 나 좀 줄여볼게 내가 F1 눌러서 좀 줄여보자 아 요즘에 마 프리티우먼 트위치 막 이런 거 너무 많아 광고 끝났네 여러분 위로 올라갑시다 쟤네넬로 아오케오케오케 갑시다 아 왔네 아아아아아아 거참 나 참참 나 참 나 네 재밌게 왔습니다 아 빅통쌌는데 이겼네 아 겨우 이겼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누가 진출했나요 개개 개개 돌결 붙으면 됩니다 어 아 아 이거 감사합니다 형 형 삼사위전이라도 할까? 삼사위전 삼사위전 합시다 삼사위전 그러면은 그냥 단판으로 끝냅시다 하하하하하하 삼사위전이라도 하자 너무 길어 아 파라곤이나 안판하자 삼사위전이라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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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츠를 저기 쌓았어요 나랑 친추되있나 봐봐 안되있을거에요 저 아 진짜 마지막에 스테미너 없었을때 제가 친추해볼게요 불이형 괜찮았지 슈고키 아니 형이 친추할게 보냈어 슈고키는 2대2가 되니까 천천히 요리를 못해 근데 적응하니까 고인들아 빨리 조지고 가야되네 처음에 개당황해 무결이형 허리 뿌수는 맛 있었어 처음에 개당황했어 진짜 처음 상대해가지고 그리고 엇박자야 공격도 그리고 엇박자야 공격도 3박자 동안 들어가 천양이가 잘해 천양이가 잘해 천양이 잘했어 너무 쉬웠고 너무 쉬잖아 왜 안되 이거 안나가죠 무결아 친추 보내고 초대보냈어 친추 받았어요 초대보냈어 그러게 어제 게임 좀 같이 같이 하자고 그렇게 들었는데 같이 해주지 그걸 안해갖고 그냥 탈락하세요 탈락하세요 과연 건승들 하시고 여러분 갑니다 네 수고하세요 바로 꼬하면 되나 고하자 바로 우리 근데 쟤네 둘이야 둘이 안누났어 빨리 가라고 다른데로 둘리하고 묵여라 비비도 가자 비비 하아 잔소리하느라 그거 앉아가지고 잔소리하느라 아줌마들처럼 갑시다 아 조사놓자 그거 인생 카보그 엄청 쓰는거 같거든 뒤로 뒤로 피하면 돼 근데 묵여리는 뭐냐 묵여리 거 못봤어 묵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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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직업이 묵여리 직업 뭐에요 노돌리 캠스터 타혜트 오피셜 아 워로드랑 워든이네 둘리가 워로드 잡았구나 껐네 내가 보기엔 저러다 안먹히면은 또다시 갈거 같아 근데 와 워로드 좀 빡센데 쌍든이야 워로드 내가 한번 잡아봅시다 내 앞에 있네 꽤 형 뒤치기 간다 ㅋ IRS 노 아너야 둘리야 이게 어? 이게 이게 노아노야 둘리야 어? 이게 이게 노아노라고 하하하하하하하 노아노 아 너무 승진하게 살아났구만 그러니까 아들 1대1 하려고 하고 있어 이래 이 게임에 어어 도리 근처에 있으면은 안될텐데 말이야 음 보냈구요 둘리 음 오케이 반비 뺐어? 음 오케이 야 노아노 노아노 하하하하하하하하 파악 노아노 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아 Shark 이거 참 ㅋㅋㅋㅋ 많이 해본거라서요 돌리지 오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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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상태 없으시네요 아 바로 찼어야 되는데 아 저런 최고의 기회를 아아 저도 있어요 오 기다려봐 빨린다 오케이 무기를 보냈어 참아 참아 기다려 아니야 잡을 수 있어 형도 나도 잡을 수 있어 먹어요 자 간다 둘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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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왔어 잘가구 흐흐흐흐 가시구연 가시구연 가시가시가시 가시시시시 음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씨 아 이게 메인메뉴로 나가게 하면은 그룹과 함께 나가게 하면 맨날 멈춰 흠흠 거지같아 응 거지같아 방 다시 판다고 좀 기다리라 그래 한판 끝날 때마다 이슬해야 돼 저도 뭐 야 우리 노데스였던거 봤어? 네 다음판에 막쳐가지고 뭔가 좀 전략적으로 하려하겠지 백퍼 워든워든으로 나올거야 백퍼 그리고 둘이서 인생 카보 미친데 쓰겠지 änge 흐흐흐흐흐흐흐흐 기사기사만 쓸거야 아마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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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siendo 우리... 인성... 아닐 개개...팀이다 근데 또 이렇게 안일하게 하다가 우리 나중에 저거 되는 거 아냐? 정신 차려야지 이거... 2라운드, 3라운드 어 2라운드, 3라운드 했던대로, 했던대로만 해보자 우리 진짜 했던대로만 오케이 오케이 아 난... 천양이랑 막고생용 쪽도 해보고 싶은데 같이 게임 궁금하다 어떻게 할지 그래서 리그전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 또 토너먼트로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때 리그 하자고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너무 안좋아서 그래서 그냥 토너먼트로 했어 어쩔 수 없이 딴 거 얘기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나? 한 단판 할 수 있냐고 한 판 해볼 수 있냐고? 쟤는 어차피 한 판만 하지 않을까? 맞아 맞아 저쪽도 어차피 단판 할 거야 음... 낭낭낭끼넌 헤븐스토 초대 보낼게 으으으으 낭낭낭끼넌 헤븐스토 보냈어 왔다 또 왔다 치다! 응 잠깐만 치다 갓 치다 갓 치다 갓 치다 갓 치다 갓 치다 됐스 하다! 오케이 오케이 백퍼 투어든이야 백퍼 왼쪽 백퍼 투어든이야 백퍼 어우 픽 빠른 것 봐 마법식 축 다 잡아버네 백오십 프로야 백퍼 투어든 사실 근데 방금 방금은 뭐 워든이든 워로드였든 그랬을 것 같애 그치 아 이거 봐 세금의 문제가 아니야 응 이거 봐 아 쌍든이 약간 심리적 압박이 있거든 이게 저 뚜껑 반들반들하네 저거 흐흐흐 라운드 원 어 또 낙사하네 이거 그대로 맵 그대로네 근데 밤이네 형 글로 뛸게 볼리가 가는데 먼저 유결이가 먼저 왔어 형 도와줘 도와줘 오케이 왔어 왔다 보냈어 도와줘 유치 갑니다 형 인생 카보는 인생 카보는 인생 카보는 어어 됐다 스테이 우리 스테이 녹았어 스테이 녹았어 어어 어 봐 엎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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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역시 노안을 역시 노안을 역시 노안을 한쪽 갤럴 카쾸 아 와 한정위 아 뒤로 잡을때네 아아 아 인센카보에 당했어 아씨 뒤로 튀어있었네 얘 글로 간다 막을준비해 좌우 외부막기 할준비해 피는 별로 없어 외부막기만 한 두번 막으면 복수 찰거야 한번만 더 막으면 여기서 밀어버려 복수 너무 많아 저기 공속이 빨라 게다가 워드리라 이거 해도 똑같이 죽네 이 미친 왕천사위 왕천사위 에헤이 아 아 죽었다 아 나 먼저 죽었어 나 낙살당했어 아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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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하하하 미친 와 동지에 들어오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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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네 미친 뒤로 빼는게 정말 좋네 어 인센카버하면 뒤로 빼야돼 뒤로 빼야돼 으아하하 인센카버 인센카버 죽여버리기 음 분리 죽여버리기 갈게 좀만 참아 묵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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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없는 묵여라 아하 아하 그렇지 그렇지 둘다 목 잘라버리 에잉 음 이래야지 음 좋았어 음 우리 이거 이기면 끝나는건가? 2라운드 이겼으니까 아니아니 한 라운드 더 이겨야지 한 라운드 이겼나? 아 이거 이거 하고 또 이겨야되겠다 어어 음 스틸 아이씨 잘못됐다 분리 끝났다 오케이 형 도와주러와 아 갑자기 묵여리가 자난다 아 좀만 좀만 오소 오소 오오 바 삼 쿠팡매 났어요 같이 가자 노 아나 예스 노 아나 형 살려줘 형 살려줘 형 살려줘 형 살려줘 아 기다려 오케오케 살려줄게 아 까비 아아 까비 까비 음 역시 각구멍이다 음 개팡맨 좋아하고 메이메뉴 응 메이메뉴 스읍 이게 계속 렉 걸리네 여기 이거 나갈때 저 죽어요 이거 할때마다 껐다 켜야돼 거지같애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어 심심해서 한시간도 안돼 우리 끝나보고 같이 하자 우리 하하하하 한번 하더라도 재밌을것 같애 그 왁천 왁천하고 한번 하자그래 탱이 보고 아니 영택이형은 지금 퇴근했어 아 벌써 퇴근길이야 지금 멘탈 제대로 나갔어 내가 볼테 왜 왜 졌어 Student 함군하고 물혈이다 두칠이한테 어려운판에서 내가 내가 상환하고 쉬운판에서 내가 졌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포아 너 삭지 했어? 모르겠다 그거는 포아 통ización masters 아 이게 왜 웃겨 3대 3? 3대 3 이벤트전 한번 갈까? 되나? 막고성한테 이 얘기 다 해야 돼 두 칠이 아냐아냐아냐 그거는 우리 지금 agony comprised 나가게 쉬어야 할 거예요 아마 힘들어 아니 아니 왓군말고 두칠이는 하고싶다그랬거든 두칠이는 하고싶다그랬는데 함군이 안한다고 그랬고 왓군나 안한다고 그랬고 둘 빠졌으니까 너랑 두칠이랑 아니야 아니야 형님 형님 더하는 지우는게 맞는것같애 아니 연습을 더 하세요 연습을 뭐 많이 하지지도 않고서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이따 결승전 우리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보자 네 기대할게요 예 응 이거 해야돼 두칠이 불러다가 해서 3대3하면 돼 음 그러니까 내 말이 두칠이 불러다가 하면 될것같구만 마지막판처럼 해야돼 돌리 두루치기 하던것처럼 아 끝내야돼 내가 원하는 플레이인데 응 구멍아 우리 개빨리 그냥 완전 한번도 진맵 없는걸로 해서 그냥 밀어버리자 응 관다써? 재밌는데 흐아하aland 우리야 이기니까 재밋지 흐아 ник가보다 이런 게임이 좀 심해 근데 또 얻으리네 집중! 오케이 뒤치기 간다 뒤치기 간다 오케이 오케이 한타 한타 우리가 가져왔어 나 스펙 없어서 일단 한 번 뺄게 왜 이렇게 아파? 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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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아 가자 한 번 더 간다 응 아씨 구멍아 나 죽일라 그래 천천히 내가 앞으로 설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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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구멍아 됐다 어 됐어 됐어 2대2야 2대2 오씨 오르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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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세요 뚫리는 음 뛰왔네 기다려 기다려 좀만 좀만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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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쟤네가 지금 손해야 지금 무기를 가기 직전이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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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피 개없어.. 아.. 형 갈거 같애 아 형 갈거 같애 구멍아 형 간다.. 오케이 빨리 끝내볼게 구멍아 그쪽 빨리 끝내야돼 아 위야바다 아 내가 죽었어 형 형 간다 근데 완전 개피야 무기열이 완전 개피인데 아 형도 개피야 구멍아 으어어어 아아아아 침착해야 하는데 무기열이는 형이 잘잡고 내가 둘리를 잘잡는 것 같애 바꾸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무기열이가 게임센스가 좋아서 어어 저쪽으로 넘어간다? 응 아 왜그러세요 무결림 실망스러우시네 너도 스탯좀 채워 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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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래 나 피하고 연락드렸어 노려줄거 같아 야 갑자기 얘네 각성했어 잠깐만 아 쌩든 각성했어 뉴스 다 밀어야돼 오케이 노력해볼게 그렇지 뒤 뒤 바로 안돼 고마워 그렇지 안돼 까비 까비 망했다 응 응 라운드 4 형 살리... 목밥힌거 아니면 형 살리려고 할거 그랬다 음 그러게 어 나 이번에 다 썼다 왜이러세요 둘리님 왜이러세요 둘리님 좀 꺼지세요 꺼지... 꺼지세요 둘리님 그쪽으로 간다 그쪽으로 조심해 막을 준비 아 나 이번에 피없어 죽었다 잠깐만 내가 살릴게 아냐 아냐 형 살리지말고 힝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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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시작하마자 갖다 박아야되겠다 2 대 1이지. 지금 구 Scandinavian 2 대 1이지 우리 2 판이다 아 이거 옵션 변경도 안 돼 이거 이런게 좀 불편하게 되어있다 룰같은거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게 되야되는데 기다리면 되나 이거? 안될걸? 어머 한참 기다리면 가끔 되던데 껐다 다시 켜야되겠다 이게 되게 이런거랑 좀 해주고 서버문제 없어지고 하면은 오래 해먹을 게임이긴 해 게임도 재밌고 여러분들 체리장에서 또 그러시는데 저에겐 수빈이란 없습니다 뒤로오는거 다 맞아주고 때립니다 그런거 기대하지 마세요 음 방패들은 뭐 몰라요 어? 아우 더워라 C 한판 이기면 끝나는데 마음이 좀 급했어 음 맞아 아 우리는 뭐 형은 모르겠고 내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 나도 급했어 나도 좀 그냥 일찍 끝내고 말리기 할 생각으로 계속 돌다보니까 안되더라고 초대할게 이거 여러분들 뾰족한 부분이죠? 방태의 뾰족한 부분 얘 입니다 이걸로 치는거야 아아 살아가려는 인간대 음 맨 뭐야 방금 조선소 조선소? 그 배 앞대가리 있는 우리 있는건가? 아 그 긴거 긴 맨 맞지 음... 긴 맨? 그 처음에 기초 서두인거 다리 기초훈련할 때 있는거 게이코 어어어 그렇지 그렇지 아 뭔지 알겠다 자 라운드 원 뭐야 왜케 어두워 조졌다 맞네 이맨 맞네 이맨 맞네 이맨 맞네 아 이거 다른 맵이네 내가 아는 맵이 아니네 에헤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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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네 으으으읍 읏 내가 걸렸어 야 아아아..... 형 죽었어 고맙아 안되는데 무결이가 게임중에 읽어.. 읽어버렸어 이게 무슨일이야 불쌍한데 동생 돌리 잡을 수 있었는데 무결이가 잘한다 혹시부터 난 저팀에 에이스가 돌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하고나니까 무결이가 더욱 더 빡세 무결이가 성장하고 있어 지금 게임하면서 아.. 내가 먼저 쳤데 아.. 미친 아.. 미치인 뒤로 도망갈 곳이 없어서 옆으로만 돌았더니 개같은거 얌생이름 끝났네 오셨다 이분도 미치겠어 오옥 나 가드 못해가지고 나 미 대 1이면 무조건 죽어 알지? 아니 가드를 안하는게 아냐 가드가 안돼 지금 아맞아 자 한번 스턴 걸린 상태에서 물타가 들어오는거라 페링 시도를 지금 5번 넘게 했는데 다 안들어왔어 안돼 아 비젠 힘들겠는데 형 이번에 응 같이 가보자 이 전략으로 가자 응 아이씨 새끼들 왜이래 아 왜이래 아 나 피없어 미친 음 약공으로 가는데 안되네 야 이거는 끝까지 가겠는데 이거 다섯판 다 채우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하나 빠졌어 할 수 있어 천천히 구멍아 천천히 오 오 나이스 그렇지 살릴게 오케이 구멍아 좀만 버텨 구멍아 좀만 버텨 저기 간다 그렇지 나이스 와 나이스 갓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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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판단 지렸다 구멍이 응 아 역시 센스맨이야 이걸 그냥 가서 조져 그냥 둘이 뛰어서 가서 조지자 같이 가자 그래 이게 좋아 여기 싸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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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어 엎을게 오케오케오케 오케 끝났어 풀리 끝났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 기력 없어 오케오케 좀 빠져 빠진다 빠진다 어디로 가나 보다 으하하 으하하 흐하하 흐하하 개 웃겨 형 인성 진해 빨리 오케 오케 멘탈 깨버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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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내가 그기로 할게 너가 너가 밀어버려 왼쪽이 우리가 좋은것 같애 어 가자 가자 가쟤가쟤 쟤네 절로갔어 쟤네 절로갔어 여기 뒤에 있어 어 그냥 돌아돌아 돌아돌아 혼자 있는거라 혼자 있는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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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있다 와씨 문결이 미쳤는데 아 글로 간다 구멍아 빨리 구멍아 나도 없어 구멍아 형도 없어 구멍아 싸워야돼 너무 도망만 치지마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구멍아 구멍아 하나 잡았어 오케오케 형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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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어디있어 어디있어 천천히 천천히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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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그렇지 그렇지 구멍아 안돼 얘 저거 다 빠일 때까지 기다려 한타 한타 아아아아아아아아 개까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아아아 이 느낌으로 우리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하면 돼 아오케오케 니네 바로 한번 갈까 그냥 빠르게 음 얘기해보자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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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결이가 나갔다 음 아냐아냐 구멍아 구멍아 너도 나가봐봐 아 아 안 나가죠 또 어그로 되고있네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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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어 이게 재미있어 아아 붕어 교님 감사합니다 아아 게임을 미친 일곱번에 껐다 켜 스피 아 땀나 힘들다 음 스읍 아아 막판에 진짜 살리고서 다시 기세 우리쪽으로 넘어왔었는데 그치? 그때 좀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 으응 아 일으키는데로 가면 돼 마지막에 음음 초반에 우리가 너무 쉽게 2패아고 해서 한거라 2대 2의 강점을 살리자. 좀 혼자 죽는 경우가 생기면 물론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죽을 때 위험하니까 2대 2 하면 계속 우리가 뭔가 유리한 것 같아. 붙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 ... 진짜 집중하자 아아 C뽑 심.. 호...흡.. 구몽아 들어와 컵커러가 난입하는게 좋다 구몽아 니가 각보다가 한번씩 난입을 해 알았어 알았어 응 에어 에어 계속 그러고 있어 형 나 아 그때부터 중간에 상대 어 계속 내가 하다가 리기하면은 내가 스테미네가 반이 나가 일단 어깨방을 해서 성공하면 일단 대박인데 응 실패하면은 다 죽어? 다 죽어? 어 파이팅! sw aunt 무슨 맵이야 성체 성문 아 오케이 낙사되는거다 끝내자 낙사되는 맵 맞아요 우리 처음에 했던거 처음에했던 allowing 웃음 사 up 무기랬다 히히 아 아 나이스 아팠어 아 나 스태프어 나 스태프어 아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울리고 스태프다 그렇지 아 나이스 나이스 각구멍 각구멍 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흐흐 오케이 어 좋았어 이건 구멍이 때문에 이기는거야 이건 어 탈탈탈 진짜 내가 좀 약세였는데 저를 처음에 핏 빠져가지고 던다 달린다 응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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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방어 가는데 미친 뒤에 왔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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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옆으로 우리한테 달려오고 좀 붙어서 등지고 싸우자 우리 아 여태 옆으로 꼈는데 아 달려가다가 달려가다가 세대 맞았어 으흠 그리 간다 지금 내가 흐흠 형이 갈게 얏 얏 그렇지 그렇지 하나 보냈고 그렇지 목 잘라버리게 잘라버리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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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밀치기 진짜 개좋다 흠 흠 형 빨리와 빨리 넘어와 응 음 안돼 음 엠 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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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엔 엔 윦 으흠 안 돼 형 안 돼 안 돼 이 막판이야 여기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겨 화이팅 오케이 간다 형이 그쪽으로 뛸게 형 달린다 그쪽으로 달린다 쳐버려 그렇지 어 야 나한테 다 온다 어 나 스타블드 세트야 그래 형도 스태프 채우고 있어 아 안돼! 구멍아 안돼! 돌릴게! 안돼! 형 굉장히 힘든 상황이야 안돼! 아 너무 아깝다 형이 너무 일찍 죽었어 아 죽어겠어 아 너무 아깝다 그래도 이정도가 선전했다 우리 아 거기서 두명 다 잡으려고 아래배기 했는데 아 그게 벽에 막혔어 나도 근데 실수했어 나 우클릭이 안맞아 우클릭이란다 워키틱이 안맞아가지고 아아! 아아! 승승승승승! 아 개 아깝네 아아 저분을 안돌리려고 열심히 했는데 아깝네요 아 진짜 너무 신부였다 마지막에는 심리전이 다 보이더라고 마지막에는요 재밌었다 재밌었어 목열이가 갑자기 잘했더라 2대2 2대2까지 가가지고 2대2를 우리가 많이 안해봤는데 2대2를 존나 다굴하길래 우리 거기서 개당황했잖아 음 야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좀 달라진거 같아 아 진짜 아깝다 막판에 진짜 다리 위에서 한 명만 따면 된거였는데 개꿀잼 개꿀잼 재밌었어 자 오늘 우정팀은 돌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아 2대1은 어떻게 좀 편하게 하는데 2대1은 너무 급하게 해야돼 진짜 너무 급해 이거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구독과 좋아요 잊지말고 눌러주세요 막판에 너무 그 구멍이가 수세에 몰려있는 상태라 그 타겟팅을 하고 서로 칠 수가 없었어요 흠흠흠 혹시 거기서 마지막에 필살기로 아래 빵 둘러치기로 갔다가 한 명 보내고서 한 명까지 데미지 주려고 그런거였는데 그게 벽에 막히는 바람에 계산 미스네요 여튼 다음에 토너먼트 한다 그러면은 또 더 재밌게 팀 짜가지고 하던지 1대1로 하던지 재밌게 해서 여러분들께 양질의 컨텐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